비틀즈 선배님들과 선배님들에게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영광이고요. We've never ever been like Beatles or even like more than that. We're just like seven normal kids who love music and performance who have a dream to give hope and love and positive energy and inspiration to the people in the world. 멤버들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멤버들과의 관계, 우리와 팬분들이 이루고 있는 관계. 멤버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Love Yourself, Speak Yourself는 저한테도 굉장히 특별해요. BTS라는 팀이 메시지를 던지고 외쳤지만 그러면서도 저희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준 큰 하나의 중요한 소재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학생 때는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직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더라고요. 시작해서 사랑을 좀 주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이제 저희가 그냥 으쌰으쌰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많이 총알 장전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힘을 얻어가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